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 우프선생이에요. 오늘 우프 독해 32번째 시간. 이거 한 문장인데 드럽게 길죠? 일단 단어를 밑에 써볼게요. 코스모스.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스모스란 꽃 있지. 그거도 되고요. 또는 질서란 뜻이 있습니다. 질서. 질서. 오더. 오더가 질서라 그러죠? 그죠? 질서. 명령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는 이게 우주란 뜻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주로 쓰인 거예요. 꽃 이름도 되지만 이렇게 질서. 질서 있는 게 우주잖아. 그리고 our는 우리들의. 이건 다 아는 거고. 그죠? 우리들의. 자, understanding은 이해하는 거죠. 우리들의 이해. 뭐뭐뭐 쓰이. 이거에 대한 이해죠. 또 reasons. 자, reason은 그러면 이유. 또는 원인. 이런 뜻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뜻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근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 아무 적당한 걸 붙이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뭐뭐뭐 대하. 이런 뜻이고 보고. 이스. 여기 이스는 이 코스모스를 얘기하죠. 우주. 우주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existence. 그럼 이건 존재. 실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실존. 그러죠? 존재. 그리고. 그리고는 뭐 다 아는 거고. significance. 그러면 이거는 중요성. 아주 중요한 거. 이런 뜻도 있고요. 의. 의. 의보다 의미. 그러는 게 더 느낌이 확 오죠. 뭐 의미. 의미. 중요성. 다 같은 말인데 이 중에 적당한 단어 하나 쓰면 되겠죠. 자, 아이다. 그러니까 아가 왔으니까 복수가 와야 되니까 이 앞에 코스모스 and understanding. 그게 이제 주원인 것 같은데. 자, study는 study. 비동사. 이거 B 플러스 EDS니까 이제 연구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연구. study가 연구하다. 공부하다니까 연구되다. 수동태니까. 인. 뭐뭣에서. 코스몰로지. 이게 바로 우주론입니다. 자,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천문학 뭐 이래도 되지만 천문학은 주로 관측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집중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코스몰로지는 우주가 왜 생겼을까? 도대체 끝이 어딜까? 이런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자, 컴마하고 휘치. 그 컴마단 휘치 나왔으면 이 앞에 거는 이것은 그러면 됩니다. 이것은 앞에 것. 이의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코스모스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주는 이다. 이다. 어 하고 베리넘 매우 이런 뜻이고요. 브로드웨이 들어봤죠. 넓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넓은 또는 광범위한 이렇게 광범위한 텀스럼 용어. 이건 용어인 거 보니까 코스몰로지 이거를 지금 수식하는 거 같네. 이거,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컴마를 찍는 게 문장이 드럽게 기니까 여기도 컴마가 있고 여기도 컴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장이 기니까 자꾸 이런 거를 구별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코스몰로지 우주론이라는 그 용어, 용어인데 커버, 커버는 뭐뭐 커버한다고 그러죠. 뭐뭐뭐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영어로 써있으니까 한국말로 해보면은 이거는 뭐 포함하는, 그렇죠? 포함하는 또는 지칭하는 이렇게 좋습니다. 그거를 지칭하는 용어. any 어떤 이거요. scientific은 과학적인, 과학적인 형용사로. religion이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적인. 명사는 religion이라고 하죠. 종교. 이거는 scientific은 science, 과학이죠. 과학, 종교, 과학적인, 종교적인. 오아, philosophical 하면 철학적인 이렇게 되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피라소피라고 하죠, 철학을. 피라소피. 그러니까 단어 많이 외운 놈이 장땡이야. 오히려 이렇게 문장이 길고 나오고 어려운 단어 나오면 해석하기 더 쉬워. 짧고 있지, 다 아는 단어인데 짧고 다 아는 단어인데 그런 거 나오면 해석이 더 어렵다, 오히려. 그 다음에 컨템플레이션은 이거는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기, 묵상하다는 종교적인 느낌이 많이 되니까 여기는 깊이 생각하기, 그냥 생각 그려도 됩니다. 생각, 컨템플레이션, 생각, 깊이 생각하기. 오브, 뭐뭣의, 뭐를 생각한 거죠? 코스모스, 코스모스, 우주. 그 다음 it's natural 하면 우주의, it's는 그것이니까 우주의. nature 그러면 어떤 성질. 여기서 자연, 여기서는 자연이란 뜻이, 자연. 그런데 자연 보다 성질이란 뜻이 더 맞겠죠. 우주와 그 우주의 어떤 성질, 또는 성격. 또는 reasons, reasons는 또 이유들 되겠죠. 이유, for exiting, 뭐뭣을 위한, 그죠? 위안, 그 다음에 exiting, 이것도 존재하고 있는, 존재하는 것, 그죠?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해석을 해보면 단어 그대로 줄줄줄줄 읊으면 되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단어 그대로 읊자, 이렇게 하면 돼요. 우주는 그리고 우리들의 이해력 대한 이유, 우주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한 이해력이죠? 이런 것들이 아, 연구되고 있다. 우주론에서. 그런데 우주론이란 단어는 매우 넓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커버한다, 커버한다. 그거를 두루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포함한다고 좋겠죠. 포함하는데 과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생각들. 어이, 뭐뭣에 대한, 우주에 대한, 그리고 우주의 성질, 그리고 이유, 존재하는 이유. 자, 이걸로 문장이 끝났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대충 느낌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확 들어오면 돼요. 단어만 보고. 그래서 아, 코스모스,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코스몰로지라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주학, 거기서는 이제 과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깊은 생각. 우주가 도대체 왜 존재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성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얘기죠. 그런 걸 우리가 마음으로, 느낌으로 확 잡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역시 여기서도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단어 많이 외운 놈이 장땡이니까 단어를 꼭 많이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